네, 감리교회 우리 영적 부흥을 위한 특별집회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기도 연합집회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또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에 응답하시고 또 기도의 힘을 연합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연합집회에 가장 중요한 저희들의 마음의 동기 또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고 감리교회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도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꼭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은 아닌 것을 때때로는 안타깝게 봅니다 왜 그럴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왜 어떤 설교는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을까 그러다가 깨달은 것이 눈물이 있었던 설교 준비 또 눈물이 없었던 설교 준비의 차이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또 우리 감리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애통하며 울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늘 걱정도 하고 관심도 있고 또 기도도 하긴 했습니다만 울어본 적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감리교회를 위해서 설교할 때 그것이 성도들에게 특별하게 마음에 와닿는 어떤 반응이 없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한 10년 전에 우리 감리교회의 큰 교단장 선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통곡하면서 감리교회를 위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감리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제 마음이 달라져 있음을 느낍니다 이번에 감리교회 영축 부흥을 위한 온라인 연합 집회를 하게 된 것도 사실 그때 그 눈물의 기도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일은 주님이 하셨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감리교회를 위해서 붙잡아야 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의 교회에 한국교회에 무엇보다 우리 감리교회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죠 당연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면 두 문이 우리 마음에서 열려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문이고 하나는 사람을 향한 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그 조건을 아주 단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든 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믿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는 커녕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 메말르고 목마른 상태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나의 속재주가 되신다 나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위에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는 모든 죄가 사암을 받고 하나님의 자네가 되는 권세를 얻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정도로만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경험을 대부분 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사도바울의 버전은 갈라디아스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누구든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자기는 가지처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면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분명하게 될 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시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주님과 나는 온전히 연합된 한 몸인 사람이 당연한 일이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모태신앙이라고 말을 하면 야 그 사람 참 굉장히 뺀질뺀질 하겠구나 반응이 그렇게 옵니다 나 예수 믿은 지 30년 됩니다 40년 됩니다 그러면 야 저 사람 정말 차돌같이 단단하겠구나 참 말이 안 맞는 거죠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 예수를 믿고 30년 40년 된 사람에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정상이지 아 저 사람 참 뺀질뺀질 하겠구나 저 사람 참 차돌같이 단단하겠구나 왜 예수 믿은 연안이 길어지면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그저 속죄주 정도로만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분명해지면 예수를 믿은 연안이 길어질수록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하나님을 향한 문은 활짝 열려 있는지를 우리가 이번에 철저히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겨 있는 겁니다 신대원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시작을 하고 어느 전두사님이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느냐고 그랬더니 그 전두사님이 대답하기를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신학교에 들어올 때 그때는 자기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는 예수님 없이도 너무나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황스럽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는 예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자기를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고 싶어서 등록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두사님의 이야기만으로 그치는 것일까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 약속하신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지 않는 걸까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저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는 정도로 그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살자 그렇게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권해드리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천 성도들이 은밀한 죄를 짓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 라는 말을 들으면 숨이 막힌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건 예수님을 실제로는 믿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 그러면 세상에 한눈팔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 다른 이성에게 한눈팔아지지 않습니다 한눈팔지 말라가 아니고 다른 이성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게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세상에 한눈팔아지지 않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버리라 안 된다고들 합니다 그러고 싶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 정도로만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주님으로 주님을 믿게 되면 염려 맡겨져버립니다 마치 돈에 내 염려가 맡겨지듯이 주님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의 약속하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단대히 구해야 하고 반드시 그리 될 줄 믿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 생명이시다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한 문이 열려야 합니다 사람을 향하여 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프랭크 루박의 권능의 통로에 보면 어느 여인이 강한 성령의 체험을 하고 아주 오래된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여인은 그 일이 얼마나 황홀한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 안에 나머지 생애를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을까 그때 프랭크 루박 성교사님이 그 여인에게 권면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리는 이 놀라운 구원과 성령의 체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계속 흘려보내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받은 그 은혜는 어느 순간에 다 소멸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날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본인 자신이 은혜가 메마른 것처럼 느껴지는 중요한 이유는 은혜를 받으리고만 하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에 너무나 소홀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면 넘치도록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금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지금 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응 영적인 이 부응도 똑같은 원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만 바라지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히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마음이 드는 사람,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려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견이 안 맞은 사람 또는 나에게 별로 이익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냉정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흘러갈 데가 없는 겁니다 용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양쪽에 다 열려 있어야 용서가 생수의 강처럼 흐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용서는 하나님께로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양쪽 문이 다 열려야 응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12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내가 정말 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응답해 주라는 겁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왜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답답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기만 바라지 가족들에게서나 교우들에게서나 내 주변의 직장 종류들 사람들로부터 나에게 요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왜 나에게만 그러세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국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평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던 사람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감리교회 성도들과 모든 감리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폭고수같이 부으실 것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나가는 통로가 활짝 열렸기 때문에 1997년 9월입니다 벌써 한참 전의 일이죠 제가 섬길 교회에 교인들 사이에 싸움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치고 받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거의 그런 단계까지 갈 싸움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날 저 개인적으로 받은 충격도 너무나 크고 그 싸움의 현장에 있었던 교회의 교인들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는데 늘 마음 아픈 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목회를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거의 밤을 새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에는 인도를 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 다음날 거의 밤을 새고 새벽 기도 인도하러 교회를 가다가 갑자기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구나 그 사실이 번끼같이 머리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누가 누가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때 아 이 일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구나 새벽 기도를 위해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 다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귀가 각본을 쓴 대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마귀가 요 다음에는 요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마귀가 각본 쓴 게 환히 보이더라고요 아 교회는 이렇게 무너지는 거구나 그 사실을 기도 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날부터 저에게 찾아오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목사님 절대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편입니다 제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었다면 아마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가 이런 방법으로도 다가오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싸움을 부추깁니다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갈라놓는 일 이게 마귀의 각본입니다 그 사실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제 편이 되겠다고 하는 교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까지 아무 말을 하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아무 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대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무슨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3개월 동안 그 참 기가 막힌 다툼이 일어난 다음 3개월 동안 교회는 정말 놀라우게 편안했습니다 반대하는 쪽 편에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렸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처음에는 교회 안에 서로 얼굴을 안 쳐다보려고 그러고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하던 교인들이 한 3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장노님들과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투지 말고 우리가 함께 교회 방향을 같이 하나로 의견을 모읍시다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장노님들과 교회 방향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7가지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에 하나가 된 성찬식을 했습니다 참 감격스럽고 정말 눈물의 성찬식을 했습니다 주님의 떡과 살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가 참 감사한 것은 그 이후에 교회가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서로 서로 사이에 문이 열려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같은 가족들과 친척들 또는 교우들에게 마음을 닫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가로막혀서 생수의 강이 흘리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향하여 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때 주님의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로 증거되고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우리 감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한국 교회 전체가 새 부흥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감리교의 영적 부흥을 위한 온라인 연합집회 온앤원집회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을 이렇게 잘 마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작하시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감리교회 안에 또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복음이 되어서 우리 안에 충만하며 우리를 통하여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힘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 안에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놀라웠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 유교성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이 생수의 강을 참 귀하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 없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늘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고려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여러 군데로 흩어져야 될 그런 수많은 과제들과 문제들이 있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문이 열려질 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역사가 있을 거라 목사님 선포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먼저 기도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 한 분께 주목하게 하여 주 없어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것을 추구하고 대단해 보이는 일들을 우리가 얻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길 원하는데 특별히 눈물 없이 간절함 없이 보낼 수 없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 없어서 하나님 붙잡아 주 없어서 우리의 십년 가운데 진정 우리 주님이 그 오래전에 말씀하셨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 없어서 영안이 떠지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10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그 고백처럼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여 주 없어서 우리도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서 그저 살자가 다시 돌아가는 인생일주인데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인처 주셔서 지금까지 인생을 굽어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될 테인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자아가 죽지 못하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에 아직 죽지 못하여 온전히 우리 안에 그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주님께 간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화를 떠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함께 계시고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존재를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펼쳐 열어놓으신 그 길을 복된 길을 아름답고 귀한 길을 걸으며 생수의 강 흡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복포수 같은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다 하더라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두어져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줘야 된다 전달되어야 된다 흘러가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지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러나 그 감사의 마음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강이 가두어진 것이 아니라 곳곳에 흘러 넘쳐서 가는 곳마다 꽃을 피우고 식물들이 자라고 생명체가 자라는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힘들고 지쳐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아름답고 귀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지금까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관계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오늘 저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 생수의 강이 진정 그 강물이 필요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 넘치고 그 은혜가 번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참으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이 주님의 생수의 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열방 가운데 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도록 충만하도록 우리도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넘치는 이 생수의 강 우리 안에 흐르는 생수의 강이 하나님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로부터 흘려 넘치길 원합니다 전해 긴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관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 자신의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웃을 향하여 눈을 뜨지 못하고 그들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던 오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넘치는 생수의 강이 저들 안에 넘치고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많은 이웃들이 주님의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이 먼저 믿은 자들로서 세상의 나가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주님이 비유하신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터진 많은 이들 절망하고 낙심하여 있는 많은 이들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주님을 인하여 다시 한 번 터지 삶의 이유와 가치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오늘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시길 소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드려오니 저를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귀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가정이 하나되게 하시고 또 깨어진 교회가 하나되게 하시고 또 깨어진 교회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 정치적인 이슈들로 나누어진 그런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이나 그런 경험들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지하실 때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흩어진 교회들을 모아주시고 열방의 모든 이들을 한마음에 두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온, 웬, 원 이 감리교 교회들의 연합집회를 통하여서 이것이 출발이 되어서 진정 교회들이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되게 하시고 진정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께서 이를 이루실 터인데 이 새벽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지하셔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모든 교회들 열방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에서 하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의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